전예비는 1995년 8월 21일에 태어났고, 쇼핑몰 예스페셜리의 CEO입니다. 워낙 매력적인 마스크와 문매를 소유해 직접 자신의 쇼핑몰의 피팅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워낙 매력적인 마스크와 문매를 소유해 직접 자신의 쇼핑몰 예스페셜리에서는 주로 비키니와 언더웨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볼륨감 넘치는 몸매와 남다른 비율로 뛰어난 옷태를 자랑하고 어떤 옷을 입어도 화보가 됩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77만 명으로 웬만한 연예인보다 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의 일상사진과 다양한 패션, 비키니 사진을 주로 올리는데 사진을 본 팬들은 화려하고 섹시하다, 비키니 섹시해요, 아름다운 몸매가 매혹적이네요, 몸매가 열일하네요, 등라인 예술, 뒤태여신, 미친미모, 섹시라인, 여신강님, 예비님 눈부셔요 등의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처음으로 팬들을 만나 비너스라는 팬클럽 이름도 짓고 소통하면서 더욱 많은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쇼핑몰이 새로운 사무실로 이사할 정도로 더욱 성장한 한 해였다고 합니다. 전예빈에 대해 알려진 정보는 거의 없는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전예빈에 대해 알려진 정보는 없지만, 앞으로도 전예빈님의 활발한 활동 응원하겠습니다.